안녕하세요 여러분 혜원이에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짜잔 춤추는 고래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나온 생리대 제품이에요 저는 평상시에도 이 제품을 되게 많이 애용하고 있는데 가격도 되게 저렴한데 제품 퀄리티도 좋고 이 한 박스 안에 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 샀을 때 보통 그래도 한 2개월 정도는 쓴 편이더라고요 한 번 하는 기간이 오래 되지 않다 보니까 보통은 한 이거 반 정도 한 달, 이거 반 정도 한 달 이렇게 해서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성비도 좋고 제품 퀄리티도 괜찮은 생리대 찾으시는 분들이 좀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제품이 종류가 굉장히 많은 걸 알게 됐는데 이게 보시면 중형, 대형, 오버나이트, 팬티라이너, 롱팬티라이너 이렇게 5가지로 기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5가지 중에서 이 제품은 딱 보시다시피 오버나이트 제품으로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18피스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순면 감촉의 매직 에어커버이기 때문에 흡수력이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순면 감촉이고 흡수력이 좋구나 정도로 알고 계시다고 하면 제가 추천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팬티라이너하고 조금 달라요 롱팬티라이너라고 해서 간혹 가다가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서 좀 짧은 거 붙였다가 좀 새거나 아니면 약간 팬티라이너도 날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간혹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진짜 이용하면 너무 좋겠는 게 이 생리대 에티켓을 지킬 수 있는 그 날개도 장착이 되어 있고 셀 일이 없게 좀 조심하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이 메인 제품이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품은 이렇게 오픈을 해서 여기서 하나씩 빼서 쓰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날개형이다 보니까 이렇게 열었었을 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날개형이 이제 움직임이 많은 날에도 좀 밀리거나 접히지 않고 보풀이 없는 기능성 원단이기 때문에 좀 부드럽고 뽀송한 느낌이에요 얘네가 일반 팬티라이너처럼 되게 얇은 게 아니라 일반 생리대하고 비슷한 흡수력으로 약간 찝찝합이나 그런 것들이 없어서 그게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좀 제품을 여러 가지를 써봤는데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제품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날개형이고 얘네들을 일반 중형보다는 애매한 양일 때 좀 많이 쓰게 되고 끝 무렵일 때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 제품을 받으면서 그 안에 이렇게 뭔가 파우치처럼 되어 있는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생리대 파우치인데 되게 가죽으로 돼서 고급스럽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생리대 사면서 이렇게 가죽으로 된 파우치가 들어있는 거는 좀 처음이었는데 여기 고래의 꿈이라고 또 영어로 쓰여 있고 안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좀 가지고 다니면서 혹시 모르는 날 여기 미리 넣어놓으면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생리대 파우치인데도 좀 부담감 없고 뭔가 지갑 같기도 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한 팩에 4,000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엄청 저렴하지 않아요? 제가 그동안 생리대를 급하게 사거나 편의점에서 갑작스럽게 구입할 때 항상 내가 인터넷에서 사던 금액보다 많이 비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진짜 오늘로 확실히 체감을 한 게 진짜 확실히 이 춤추는 고래 제품이 되게 성능 대비 너무 저렴하니까 꼭 이거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 잡고자 5,000원 1,000원